저 가다가 시동 여러 번 꺼줬어요. 아 진짜? 네.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끝나고 또 전화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 나 안 지냈어. 저 가다가 시동 여러 번 꺼줬어요. 아 진짜? 네. 그냥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냥 끝나고 또 전화해. 알겠습니다. 나 열심히 하지. 됐죠? 자 갑니다. 그건 문제라고. 간다? 운전 연습은 많이 했어? 9시간. 아 그러면? 나 그 목소리가 너무 싫다. 그죠? 8점, 5점, 3점입니다. 3점입니다. 2점, 5점. 2점, 5점. 1점, 5점. 2점, 5점. 1점, 5점. 1점, 5점. 1점. 1점, 5점. 지금 너네가 있어서 특별히 안전운전하는 거야. 진짜 언니 고속도로도 달려봤어. 짱이지? 근데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짱은 거야. 어머, 안 돼서. 저 뒤에 차 주신 거 봐. 안녕하세요. 나 껴줘. 나 껴줘. 붙으면 언니가 준비한 게 있어. 뭐야? 같이 도로 운전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제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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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랑 많이 다르다. 완전 다른데? 복선하고. 아, 나 큰일 났네.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선신 반면에 여유가 좀 있자. 지금부터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안전벨트 콕. 핸드브레이크. 중립. 왼쪽 깜빡이. 12회 뒷바퀴 변경 실패입니다. 어디서 실수했어요? 어디서 실수 많이 했어요? 시험? 공부했나요? 아니, 실수 많이 한 거. 그런데 이제 안 해야될 부분을. 저랑 앞에는 17억 원을 냈다고 해서. 55, 303번. 아! 어떡해. 화이팅. 좀비 담아. 잘하세요.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긴장이 돼야 돼요. 안전벨트. 긴장하지 마세요. 저기에다가. 화이팅. 폭풍 운전하다 올게. 네. 잘해요. 건너편은 21회차 속도에서요. 차량 2번으로 나와서. 차량 2번으로 일어났어요. 차량 2번으로. 차량 2번으로. 차량 2번으로. 차량 2번으로. 차량 2번으로. 정말 좋아요. 아, 저 필터가 어떻게 됐어? 필터가 어떻게 됐어. 오, 다행이다. 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 잘게. 오케이.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지선 침범 5점 감점입니다. 정지선 침범 5점 감점입니다. 무조건 멈춰다가. 아, 지금 95점이야. 지금 경험 없죠? 또 10점 감점이야. 아, 떨려. 아, 떨려. 나 못 보겠어. 아, 떨려. 20km, 20km,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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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야, 저게 정말 긴장된 거 같아. 지금 쓴 거예요? 네. 잘한다. 에이, 하나도 긴장 안 하셨네. 이제 마지막. 아직까지 90점이죠? 평균 주차. 그렇죠. 자, 공식대로만 하면 돼요. 흰 선 살짝 밟아야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앞에가 안 밟았어. 앞에 안 밟았어. 뒤로 조금만 더. 1.5점다. 빨리 Doctors 결ómious. 왜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잠깐만! 점수비들 불합격입니다. 점수비들 불합격입니다. 점수비들 불합격입니다. 사이드 올리세요. 앞바퀴가 좀 더 들어갔어야 돼요. 아! 갇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줘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 아, 좀 더 들어갔어야 돼요. 결국 이 기능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출격하시네요. 왜요? 왜 그래요? 나 아까 여기서 10점 감정됐어.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늘려서. 파이팅! 아, 어떡해! 아, 너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진짜 떨어지고 북골을 떠나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조수석에 타서 현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냥, 어, 떨어졌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괜찮지 않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 하... 그립더라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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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다크서클이. 자, 오르막길에서는 잠시로 3주에 있다가 클래치를 먼저 뜬다. 자, 여기서 그 앞에 15번째 세트 하세요. 넘쳤다가 오, 여유 있다. 안 되니까요. 표정 봐. 아, 잘한다. 잘했어. 혼자서. 잘했어. 오, 너무 벗겼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거의 오른쪽, 오른쪽 승작에 모조를 잘 보이더라. 여유 있어요. 5배달이 반동이지만 시간을 맞을 겁니다. 어, 표정. 레이스야, 레이스. 어, 우리 암흑이 표정 봐. 어, 우리 암흑이 표정 봐. 왜 저거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요, 좋아. řeo.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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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했어, 어리구. 어어! 平은 바로 떨어지나? 언제dom이에요? 예, 20월차 뒷바prae 경계 실패, 실패.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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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5차 뒷바 verses 실패. 한 명에? 그래, 저건 사고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안전된 테이블이 부정 감정 안전된 테이블이 부정 감정 안전된 테이블이 부정 감정 아... 이런 일이... 요차이다 어떡해... 어떡해... 아, 저거 실격해... 두 분은 닿는데... 남순아... 연석이 올라가버렸어요 저 다 와서 또 그랬어요 나 여기 다 와서...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서... 1층 통제실에서 원선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붙었다면 그 떨어진 한 명은 정말 더 슬펐을 거예요 같이 떨어졌으니까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또 붙으면 되죠 흰색 선이 제일 싫어 나 연석이 제일 싫어! 다현색이 싫어 오, 주차다, 주차 주차 코스다 오, 중앙선도 싫어요 오, 다니면서 선도 안 밟아요 보도록, 보도록 오, 양선이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어, 비가 가라 근데 흰색을 오른쪽 바퀴에 안 맞췄어요 흰색이 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이 있으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운명이죠 아, 나 지금 다시 치면 진짜 100%부터 잘 지났네 발걸음이 이렇게 무겁긴 처음이에요 누구죠? 누구야? 착한 촬영이죠 뭐 어, 정신 차려 아, 전 수영 언니인 줄 알았어요 아, 수영 언니 아, 수영 언니 아, 수영 언니 아, 수영 언니 어디에 붙어? 떨어진 거야? 어? 어딜 붙어? 표정이 왜 이러지? 왜? 그럼 좋겠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둘 다 떨어졌어, 둘 다 어떡해? 왜? 난 충분한 연습을 했으니까 나 피클릭 가려고 다 싸웠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위로, 위로 파티 그래, 위로 파티에서 오야죠 위로 파티 그럴 수도 있지 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언니는 100점인데 그럴 수도 있지 나한테 장난이 안 없어 아니 되게 허무하겠다 근데 진짜 완전히 잘했어 여기 둘이 떨어졌으니까 둘 다 벌칙을 다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그걸 보려고 왔는데 아니죠 에어컨 바람을 안 줘요 왜? 목에도 안 줘 왜? 몸으로 해 몸으로 해 어? 집에서는 안 줘야 돼 그 집에서는 안 줘야 돼 근데 어떠세요? 웃겨, 웃겨 어때요? 차영님 앞에서 좀 애교가 많아져? 아니면 없어져? 많아지는 거 어때요? 그게 당연한 사람은 그지? 그래요? 우와 누구나 알려줘 아니야 정답 willstуй 아이들이 아이들